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몬스트러 이라는 게임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흉가를 가게 되었는데 흉가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 몬스트러 미션 하나 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켜고 게임을 한 번 클리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괴물이 나올 때는 잠시 소화기를 켤 수 있는 것도 할까? 아 소화기는 못 키는 걸로 하죠 재밌게 아 있니? 디오야 나 널 보고싶다고 디오야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나의 저기야 저기야! 으악!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자식이 라디오 떨구고 나 기다리고 있었어 함정팠다니까 여러분들 아 저 미친놈이 함정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애들 아이큐 한 100은 되보이는데 요즘? 와아 빨라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대게를 타고 있는 라지 앞에서 음성마이크가 되나 이거? 오 마이크 들은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아니면 이럴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안하니까 운영자가 직접 괴물을 조종하는거야 아 너무 사람들이 안하는걸 괴물을 내가 직접 조종해볼까? 이러면서 어 아유 오랜만입니다 또 라디오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유 아유 으흠 너무 좋구요 보이지 않는 라디오를 찾고 있어 이 소리는 이제 카메라를 나를 오래찍고 있으면 카메라에서 그 CCTV에서 나는 소립니다 CCTV가 이제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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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발견 진짜 발견 괴물아 프리니한테 가라 약간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괴물이 그 소리를 듣고 연락합니다 그쪽으로 헐크군요 이번 괴물은 헐크가 저축지에 있었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저 반대편으로 저 반대편으로 오른쪽으로 박준서님 어서와요 요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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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에서 뒤져봐야돼 박준서님 어서와요 아니 혹시 그 제가 흉가장소 알려주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상인분들이 이제 아닌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바지 벗고 달려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흉가장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바지 벗고 갑자기 핀티 벗고 프린셔아악 막 이러면서 쫄쳐오면 어우 나 신고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펜을 신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는 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참아 류아리미가 썼어요 아니 시청자를 어찌보고라뇨 여러분들이라면 더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나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마세요 여러분들은 내 시청자분들이에요 내 시청자분들은요 더한지 또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 방송을 보니까요 내 다이아 페스티벌때 나한테 기저귀 선물해주고만 해도 알아 나는 여러분들의 인성을 벌써 봤습니다 벌써 간접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나한테 프리님 기저귀 차고 게임하세요 이럴때부터 나는 여러분들 아 인성이 글러먹으셨구나 라는거를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거라는거 이거 라디오 이벤트 해야되냐 이거?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아유 또 여성분이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옷 이렇게 걸쭉쳐야죠 조용한 장소로 가서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으세요? 아 그러면 잠시 다시 내가 추우니까 옷입고 집 가세요 그러면 집 가요 뭐에요 지금? 친구에요? 아 이 사운드는? 저를 사랑하는 헐크가 또 나한테 왔군요 하! 타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라디오 왜 이리 안보이죠? 진짜 내가 옛날에 보기 싫을때는 엄청 보이더니만 보고싶으니까 하나도 안보이네 여하튼거 없죠 아 아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게 내 말에 내가 상처받아버렸다 일단 팔층부터 뒤져봐야겠다 팔층에 있을거같은데 여기 팔층 팔층에 이럴때는 커피 한잔이에요 치어스 여유를 가져옵니다 급하면 안돼요 조급해지면 안돼 사람이 사람이 조급해지면 안돼요 사람이 조급하지 않게 조급해하지 말고 어 이거 사라졌네 이렇게 있는거 입에는 이제 그 3층부터 8층까지 있습니다 아싸 콜라 두개 콜라와 실사람 짠 괴물 나오면 콜라 줘야겠다 분명 목이 마를거야 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 저친구가 콜라좀 드세요 싫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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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싫은가봐 콜라 안좋아 사이다 파였어 저사람을 도망가야돼 콜라 콜라 싫어하면 말로하면 되잖아 말로하면 되잖아 생방으로 합니다 중가 아니 꼭 저렇게 화를 내야합니까? 전 진짜 저런사람 이해가 안가요 싫은 말로 할 것이지 꼭 그 주먹으로 얘기를 해야합니까? 저는요 사람은 통역을 쓰면 안된다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군요 큰일날뻔했네 원펀치 맞고 강냉이 털릴뻔했네요 일단 여기 안왔었죠 아까 콜크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아까 저쪽에 없었으니까 이쪽에 있다 야 여기는 열었었네 라디오야 라디오야 디오디오라디오야 아니 이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거 안 나오면 뭐 그냥 깨면 되지 시간을 입었 далее 나도 사이다 파거든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사이다. 사이다가 좀 덜 살찌는 것 같애 약간 양심의 가책이 좀 덜 느껴집니다 콜라 마시면 이제 약간últ STE닝 뮤직 스타트 좋았어 루시오 빙니 최지빈!! 최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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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불렀니 디오야? 벌써 불렀어? 아이 너무 성급하다 친구 어? 그렇게 안 불러도 돼 디오야 아 니친구야 니친구 죽였으면 되겠다 진짜 최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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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지러울까봐 금방 끝냈습니다 최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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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여기있다 하나 나와란! 안나왔군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음 하나 찾으면 됩니다 이 사운드는 헐크지만 내가 미리 치면 되죠 구속으로 눌렀는데 구속이 취소돼요 내가 왜이래요 프리님 님이 짝수로 누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독은 홀수로 한번, 세번, 다섯번, 이렇게 일곱번 이런식으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휴가 갑니다 가재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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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배터리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기릴났다 튀어 저 육층은요 절대로 이거 틀고 돌아다니면 안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아이씨 배터리가 어딨을까 소리째메 계속 쫓아온다 집중해야돼 뭐야 여기 없어? 아 여기 있구나 도망가야돼요 아니 배터리가 왜 안보이지? 이렇게 안보이는 템이 아닌데 배터리가 아 일단 이걸 들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놓고 템을 못찾겠어 라디오가 지금 음악 틀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5층에 갈때다 6층에 갈때다 내 6층만 가면 신나냐아 하리좋아들 뭐야 7층 6층 다 바뀌어 뭐야 7층 6층 다 바뀌어 6층 7층 8층 클리어 하나씩 지져봐야돼 완전히 별 세고 남은건 5층과 4층 맞이 2층 3층 2층에 buildings 여기 6층이니? 1층구나? 뭐야? 다 뒤졌는데? 4층, 5층, 6층, 7층, 8층, 3층 어디지? 도망가자, 프리너 침착하게, 침착하면 살 수 있어 내가 퓨즈방을 다 보고 있거든요? 퓨즈방은 눈에 보이는 곳에 템이 없는 이상 없어요 여기도 템이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게 이상하긴 했는데 헬기 핸등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난 개인적으로 잠수하면 제일 쉬운데 배터리가 내가 놓친건가? 내가 보통 놓칠 일 없거든요? 응 알아, 헬기 키 어딘지 알아 그래서 헬기 엔딩 바꿀려고 내가 기억을 다 해놓고 있었지 봐봐주세요 여러분들, 헬기 키는 어딨냐 여기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서 이쪽에 있습니다 봤습니까? 뚱뚠뚠뚠뚠 뚱뚠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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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미친 기억력 좋아요 과학지선님 어서와요 야! 음악 틀고 있어라 일하는데 음악이 있어야지 저도 일하면서 음악 듣는거 좋아하거든요 와아 마지막게 나오냐? 좋았어 흉나도 방송합니다 응 때까지 조그마한 왜 그렇게 잘 모르겠지? 겁내지 마세요 헐 그 따위한테 좋았어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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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오면 안돼요 아 이쪽은 다메 다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세요 어 분명히 헐크도 오른쪽에 오겠죠?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호의 있자 내려가세요 귓가에 음악 들려주세요 들어봐요 특히 좋아요 들어봐요 이 음악소리가 아 이 음악소리가 들려 너가 머리를 많이 썼지만 나만큼은 아니야 나의 목소리가 들려 아 아 클리어 예 여러분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잠수함 엔딩 보려다가 헬기 엔딩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어 마법같이 22분 22초에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2222 예 클리어를 했고요 헬기 엔딩이 맞고요 어 이제 멘터리가 출발하기까지 10분 남았네요 20분 이따 출발할건데 멘터리까지 게임을 하나 군복 게임을 다 할겁니다 자 이번엔 25개인데 짠 2가 4개? 죽었어? 8이 4? 8이가 4 왼팔이가? 죽을싸 왼팔이가 죽어? 예언이 떨어졌다 ^^ 1 2 2 2 3 3 4